성목 치면 퇴경머리 공격하는 상대방의 칼끝을 타이밍에 맞춰 상단으로 피한 다음 즉시 격자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연습하셔도 기술 익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다면 쉬운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공격거리를 주되 내 몸의 중심은 가운데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중심이 앞으로 비울어져 있으면 상대 공격을 피할 때 타이밍이 매끄럽지 못하여서 손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몸의 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려서 공격이 아닌 압박과 공세로 밀고 들어와 나의 빈틈을 이끌어내어 나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생각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열금 마시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열금 마시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열금 마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